으흠흠 여러분들 이세가 생겼습니다 이세가 생겼습니다 이세가 생겼습니다 이세가 생겼습니다 왜 폭동이에요 왜 왜 이세가 생겼습니다 한아이의 아버지가 됐습니다 한아이의 아버지가 됐습니다 흠흠 흠흠 한아이의 아버지가 됐습니다 아 우연히 내게 오나 봐 봄 향기가 보여 너도 같이 오나 봐 저 멀리서 네 향기가 설레는 코끝에 나의 입술에 괜찮은 느낌 이 떨림 나도 볼래 우연히 아 창피하네 창피하네 열심히 키우겠습니다 주워 닮지 못할 말은 절대 안해 원하는 걸 말해봐 널 위해서만 할게 야 뭐 100분 받으려고 얘기했는 줄 아냐 그냥 여러분 플레이어님 100개 감사합니다 100개 감사합니다 100개 감사합니다 나의 입술에 괜찮은 느낌 이 떨림 아니 근데 진짜 나도 언제 알았냐면 엊그저께 알았어요 엊그저께 엊그저께 알았어요 아니 이게 사고친게 아니고 혼인신고하고 알은거에요 임신한지 지금 3일밖에 안됐어요 길어봤자 3주 3주밖에 안됐어요 아니 혼인신고는 몇월달에 했지 이제 혼인신고는 좀 일찍 해가지고 아니 오해예요 여러분들꺼는 아 근데 모르고 맞으시니까 뭘 줄 수 없지 진짜 모르고 맞으시니까 창피하네 근데 진짜 감사합니다 아 명아형님 또 100개 감사합니다 명아형님 또 100개 감사합니다 아 명아형님 또 100개 감사합니다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해 열심히 살겠습니다 진짜 아 진짜 애기한테 창피해가지고 나오기 전까지 인성 딱 하려구요 진짜 아 아니 나 진짜 이틀 전에 알았어요 아우 카가형님 100개 감사합니다 아니 태명 아직 안정했어요 태명 아직 안정했고 아니 지금 뭐 아직 애기 형태도 없어요 형태도 없어 지금 어 애기 형태도 없고 애기 집만 있어요 애기 집만 애기 집만 있어요 조그만한게 애기 집이에요 그 까만 색깔 조그만한게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힘들어 솔직히 제일 걱정되는거는 애기를 뭐 어떻게 키우느냐 보다는 날 담냐 안담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솔직히 좀 걱정이에요 되게 되게 걱정이 너도 다 지워놔 봐 저 멀리서 네 향기가 설레는 꽃 끝에 나의 입술에 괜찮은 느낌 이 떨림 나도 본래 우연히 아 윤중이 형 형수님 어서오세요 기다려 아 근데 우리 시청자님들 때문에 또 결혼하게 된거니깐 결혼까지 오게 된거니깐 우리 시청자님들한테 알리는것도 우선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비밀 없이 비밀 없이 또 밝혀 밝히고 싶어가지고 여러분들 한테 먼저 밝힙니다 너는 내게 오나봐 봄향기가 보여 너도 같이 오나봐 쉽스럽네 저 멀리서 네 향기가 설레는 꽃 끝에 나의 입술에 괜찮은 느낌 근데 쌍둥이일수도 있어요 진짜 쌍둥이일수도 있어요 쌍둥이면 애기집이 되게 잡히나 아시는 분 있나요 조금 아 건축이형님 어서오세요 건축이형님 어서오세요 근데 임신한거 안지 이틀밖에 안됐어요 이틀밖에 이틀밖에 안됐어요 이틀밖에 안됐어요 아 노래하면 팝이형님 왜 이렇게 오랜만이세요 아이고 노래하면 팝이형님 임홍국에 감사합니다 아 노래하면 팝이형님 감사합니다 홍국에 감사합니다 아 왜 이렇게 오랜만이에요 쌍둥이 군면제라고요 쌍둥이 군면제라고요? 인지에서 잘 아 진짜요? 잠깐만 기세가 원해서그랬던가 근데 여러분들 피임은 확실하게 하십쇼 아 너무 행복하네요 근데 진짜 너무 행복해요 아 너무 행복하네요 근데 진짜 너무 행복해요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행복하다 진짜 내가 아버지가 된다니 진짜 믿기지가 않는다 스물셋인데 다장이 됐습니다 근데 진짜 아직 얘기 얼마 안됐어요 얘기 얼마 안되가지고 사고쳤네 이런거 절대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보셨잖아요 혼인신고하고 임신한거까지 이렇게 딱 국회주 보셨잖아요 답 나오잖아요 혼인신고하고 임신을 한거에요 사고친게 아닙니다 사고친게 아니에요 혼인신고를 안하고 임신을 했으면 사고친거지 근데 혼인신고를 먼저 했잖아 임신하기 전에 그런 말 좀 조심스럽더라고 와이프가 스트레스 많이 받아올거 같더라고 그래서 홍구야 꼭 친자학인 해봐라 야 이 새끼야 24시간 동안 맨날 같이 붙어있는데 무슨 친자학인이야 이 새끼야 떨어진 적이 없는데 절대 안합니다 친자학인 절대 안합니다 말도 안되는 소립니까 그리고 딱 얼굴 보면 알겠지 얼굴 보면 내 아들인거 내 아들이나 내 딸인지 다 알겠지 어 출산 임박할때 형한테 연락해라 아이고 건축형님은 뭐 그렇게 자꾸 뭐 그렇게 해주십니까 형님 부담스럽게 너무 죄송하잖아요 형님 저는 형님한테 해준게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진짜 어떡하지 태명도 정해야되고 이름도 정해야되는데 아직은 좀 이른가요 아직은 좀 이른가요 저 멀리서 네 향기가 설레는 코끝에 나의 입술에 괜찮은 느낌 떨림 나도 볼래 우연히 근데 진짜 아 태명 정해도 돼요 무슨 글링이야 어 민짱이형님 안녕하세요 민짱이형 민짱이형님 왜 이렇게 오랜만이세요 민짱이형님 민짱이형님 오랜만이네요 반갑습니다 아 우리 노래하면 팝이형님 또 백일게 감사합니다 어 뭐야 뭐야 왜 그러세요 아 감사합니다 아이고 민짱이형님 어서오세요 어 자오이 반갑다 정피셜 23살에 수갑채워졌다 수갑이라고 표현하는데 어 그 아이에 대한 윤중이형도 정말 행복하겠지 당연히 어 그런 피셜 날리지 마세요 윤중이형도 얼마나 행복한데 윤중이형 맨날 아기 본다는 소문이 자자하는데 또 그러시면 안되죠 어 아 우리 파비형님 또 백식국에 감사합니다 아이고 시발 홍고방 들어오고 나서 축하해줘야 할 일이 막 터지냐 진짜 그러네요 진짜 진짜 그러네 와 진짜 감사합니다 와 우리 파비형님 백식국에 감사합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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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피로울 느낌형님 아 감사합니다 형님들 감사합니다 우리 친중심형님들 감사하구요 저 그 안챈 축하한다는 말만 해주셔도 감사합니다 진짜 나는 솔직히 나는 진짜 이름에 네 음 어 약간 이런 생각 한번 해봤거니 임재동 아들 낳으면 임재동 그 와이프한테 기사대기 맞겠죠 어 특히 Kinofis 아 아 여름 아 사랑 아몽 이 감정을 설명하는 단어 만진감 암정은 너무 쉽게 낸발에 더 이상 의미 찾을 수 없는 세상을 사는 우리 그 속에 너와 나 마구 많은 사람 중 이렇게 만난 건 길적이란 말들 예전엔 나였으면 한 귀로 예원해 근데 지금은 순간 하나하나 ür 엉 여완 Gu 역시 퇴색된다 너지만 너와학기라면 가능할 것 같다 와 근데 애기집이 진짜 지금은 진짜 코딱지만 하더라고 진짜 이거 보세요 이게 여러분들 잘 보여요? 진짜 코딱지만 하더라고 그래서 지금 와구 한번 혹시나 욕이 있을까봐 들어가봤는데 와구 친구들아 고맙다 와구 친구들이 또 이제 좋은 말 해주네 축하한다고 또 감동 먹었다 이럴때는 또 진짜 감동 주네 아 근데 진짜 행복합니다 여러분들 뭐 어떻게 아 근데 준비를 어떻게 해야될지 아 인반길 뭐야 인반길 뭐야 인반길 뭐야 왕호가 인반길이야 야 뭐야 치킨도 인정하고 아 아들이름 인반길로 하자고 아이 진짜 형님들 근데 좀 이름 좀 특별하고 좀 멋있는 걸로 하고 싶거든 어 이름 좀 멋있는 걸로 하고 싶거든 음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 했어 맞아 내가 아는 건 너밖에 모른다는 것 하나 말 안해지면 사실 알고 있어 바보야 니 조그만 말해도 상처 있는 건 나도야 But what should I do 그것마저 설레어 Love is on it Now baby 널 바라보면 나 baby 아 아 아 근데 일단은 태명부터니까 아 아 아 아 아 어떻게 하는지 모르잖아 지금 설명을 모르겠다 일단 나중에 생각하다 오늘은 좀 그냥 이렇게 형님들한테 소식 알리려고 샀어가지고 아무튼 축하받으니까 좋네 아 카톡 확인해보라고요 잠깐만요 카톡을 잘 안봐가지고 진짜 와 뭐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형님 아 아이 감사합니다 야 베넷 투트케이크 와 뭐야 이거 아 감사합니다 이름은 아 이름 나중에 정하고 일단 근데 지금 중요한게 비즈니티 지금 티멘트 중입니까? 아이 나 티멘트 껴줄려나 자리 자리 뭐 안 남나 또 아이고 임팔라는 또 뭡니까 아니 드립 좀 치지 마세요 임팔라 뭐 이렇게 강티를 시켜야되나 아니 강티래 이렇게 또 방중해야되나 아 머스컹형님 101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 아 아 아 감사합니다 아 으 감사합니다.